제 E-350, E-350 2008년식 차량입니다. 음질전용 블루투스,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의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지는 1페러 헤드캡 장착량상입니다. 제이 샵에서는 확실하게 검증된 새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으며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CD보다 더 칼라트 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여줄 수 있습니다. 헤드캡은 사운드가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 전기 상태가 고급져지기 때문에 시동도 단번에 걸리고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벤츠, 벤츠 E-350 2008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